여자들만 보면 온갖 화장법이 다 떠올라 아이라인만 바꿔도 달라 보일 테니까 이러니 내가 쉴 수가 있겠네 이 메이크업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쳤어 고친 거야 지금 24번 지원자 들어갑니다 넌 알지? 너 열심히 한다길래 그냥 한번 뽑아본 거야 사고치지 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! 사고치지 마 한수야! 피치 1월 3일 첫 방송